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IT선교를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교 불꽃교회 주체로 진행된 2017 IT미션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전도방법과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IT선교 도구가 소개됐습니다. 캄보디아 기독교의 역사를 발굴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하게 될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이 오는 22일 개원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연구원은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와 신학생들에게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에 귀한 자료를 제공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의정부 대명교회. 대명교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는 언제나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선교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10여 명이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중 관계가 헤빙모드에 들어가는 분위기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히 서로에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지난주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바로 이 탈북자 북송 문제가 다뤄졌고 중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감한 인권 문제가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선의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불리며 스마트 시대의 선두주자로 세계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보금전파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메신저 기술이 융합돼 만들어진 챗봇은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시리, 네이버의 클로바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서도 자주 접해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챗봇 서비스 기술에 성경 데이터를 이식한 바이블 챗봇이 개발되면 머지않아 보금전파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는 바이블 챗봇에 대해 성서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며 그에 맞는 성서적인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현대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챗봇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혼의 구도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하다가 뭔가 더 갈급증이 생긴다. 그러면 드디어 그때 성교사님들이나 가까운 교회나 하고 연결을 해서 김 교수는 바이블 챗봇이 크리스천들과 세상 속 네티즌들을 연결해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교 불꽃교회에서는 일반 성도와 IT업계 종사 크리스천들에게 IT 선교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7 ITMC를 개최했습니다. 불꽃교회 공성훈 단임 목사는 현재 92%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며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 속에 누구나 언제라도 손쉽게 보금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IT 기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닮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금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개발들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스마트 기술이 크리스천의 선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을 발굴 전파해온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7 최종 본선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함께 걷는 길을 열창한 아델포스가 차지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C채널이 주관하는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7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즌7에서 대상을 차지한 아델포스 팀은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CCM 문화의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의 하나의 줄기가 됐으면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나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델포스의 곡 함께 걷는 길은 콜라보 작업을 통해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서로를 붙잡아주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걷기를 바라는 의미로 창작된 곡입니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스펠스타시는 지난 7년 동안 찬양 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켜 많은 크리스천 찬양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5개 지역에서 600여 명의 온라인 예선을 통해 경합을 벌인 가스펠스타시의 이번 시즌은 최초로 미주 지역에서도 실시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뛰어난 영성과 음악석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1팀은 경합을 벌이며 찬양을 통해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호인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장로교 여성대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영락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영남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움직이는 여성 지도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해 오직 성령의 임지하심을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십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새로운 역사 창조를 이루자는 뜻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기독여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연합할 때라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성이 되기를 기도하며 결의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2대 위임 목사로 김하나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명성교회에서 열린 김사만 원로 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배에서 김하나 목사는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무릎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어가실 것을 믿는다며 세상의 지적과 우려에 공감하며 소외된 이웃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사만 목사는 38년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과 동역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삿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바통을 주고받으며 를 제목으로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가 축시를 낭독했고 대한민수교장루의 동합 증경총회장 리민식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일 공동체가 사단법인 다일 인터내셔널 데일리다일의 창립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데일리 다일은 해외 빈곤층에 대한 긴급재난 보호와 자원봉사, 해외 빈곤지역 등의 의료와 선교, 문화와 보건사업 등을 통해 스웨덴 이웃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어권 지역문화연구소가 대학인문 영양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모로코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를 조청해 특강을 개최합니다. 슬리마니는 프랑스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인 공쿠루상을 2016년에 수상했으며 프랑스어 진흥을 위한 프랑스 대통령 특별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보금단체 총연합회가 제28회 정기총회와 함께 2017 한국교회 개혁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루터대학교 이말테 교수를 시상했습니다. 이말테 목사는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와 루터대학교 교수로서 서울에서 만난 루터를 저작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개혁의 지표를 만든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농어촌 직거래장터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교장로의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주간으로 마련된 행사에는 전남 해남과 장성, 강원도 홍천 등 전국에서 42개 교회가 참석해 지역 이웃들이 재배한 지역별 농수산물을 선도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이 다음 주에 개원합니다. 자세한 소식 캄보디아 장환익 성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교사님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이 11월 2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약 1년 이상의 공사를 거치고 이제 11월 22일날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캄보디아 개신교회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을지 기도하다가 하느님께서 그런 안을 주셨고 또 이 캄보디아 교회 역사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캄보디아 선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공사하다가 여러 번 중단되기도 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마치고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약을 하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95년 동안에 캄보디아 개신교회 사진과 문헌 등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고 또 그런 사진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번역이나 또 다른 글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캄보디아 교인들 또는 신학생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캄보디아 교회사가 잘 전달되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 스스로 또 자국 교회 역사를 알므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기점으로 삼고 있고 5년 뒤로 다가온 캄보디아 개신교회 100주년 역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기독교계와도 긴밀한 교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개신교는 95년 전에 첫 선교사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으로 95년이 되는데 나름대로 교회사를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은 처음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비록 선교사지만 선교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인 기독교 교계의 주요 인사들이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그렇고 앞으로 연구도 그렇고 캄보디아 기독교계의 주요 인물들이, 인사들이 자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직접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많은 교단들, 선교단체가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5년 뒤로 다가온 캄보디아 개신교회 100주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록되고 보존되는 역사를 통해 다음 세대에도 캄보디아의 기독교가 건강하게 전해질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 독거노인,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대명교의 변태흥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볼 선교 현장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교의 현장인데요. 대명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김의 사약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의정부시는 1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치한 간흥동 지역은 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길을 지나다 보면 파지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다니시면 괜찮겠는데 허리가 굽은 이런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저분들이 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환경이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약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 나눔 공동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토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우리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대접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좀 식사는 매주 이렇게 매일 하니까 매주 특식으로 좀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국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멸치국수를.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쌀 1kg씩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하시려면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 텐데 주로 어떤 분들이 사약을 감당하시나요? 저희 교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다 하고 있고 6년간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들 가운데 이런 섬기면서 느끼는 기쁨 내지는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제가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처음에 이제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가 안 돼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교회는 성장하려면 선교와 봉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좀 더 열심히 헌신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인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행복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거동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교회를 직접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찾아가시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봉사할 때는 이제 경로당을 선정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지하가 예배당이었는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우리가 무료 급식을 제공하시면서 지하를 이제 식당으로 전체를 꾸며서 한 140석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시작을 하자 해서 한 주에 한 60에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교회가 설선수문으로 섬기고 계시니까 지역사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들을 향한 보금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처음에는 국수 한 그릇 드리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실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3년간은 사실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3년 지난 후에 기도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저들의 영혼을 또 구원하는 역할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기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한 번은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중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한다고 어르신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다면 우리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좀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더니 첫날 그 다음 날 6분이 오셨고요. 한 달 사이에 20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그 사이에 98명까지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이제 5, 60명 정도 우리 11시 예배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참석해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섬김과 돌모의 사역을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특별한 사명과 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거는 그냥 겸손히 하고 싶고요. 그냥 물론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이 천하부다기하고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사명으로 저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조금씩 열매를 맺혀지니까 교인들이 보람을 갖고 또 자신감이 있고 전도에 더 열정을 갖게 되고 그런 힘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화이팅입니다. 지역세를 섬기고 있는 대면교회 참 귀감이 되고 또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목사님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글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 건물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친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결국은 그게 교회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도 또 섬기운을 받는 분들의 모습도 모두 행복하시다는 게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대명교회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의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스목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곳곳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어서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철메가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ntre τα č